퀴즈! 출근 준비 완료! 머리는 반묶음 해줬어요. 로우번 하는 거 똑같은 방법으로 반묶음 하니까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옷은 메종끼치메 가디건 입어줬고 바지는 아마 온앤온에서 샀을 거예요. 은은온 아울렛 출신. 가방은 제가 진짜 이거 너무 잘 산 거 같아. 마디셔우드 가방인데 턱바도 가죽 같잖아요. 그래서 안에도 진짜 많이 들어가요. 여기 봐봐요. 진짜 많이 들어가요. 아이패드도 들어가거든요. 그렇고 여기는 유럽에서 산 곰돌이랑 얘는 유럽 독일 비트라 뮤지엄에서 산 키링까지. 1층입니다. 이거 다시 올라왔다 왔는데 짠! 이번에 봄 에디션 스타벅스 이거 샀어요. 우산. 진짜 예쁨. 벚꽃이 그래도 있다? 껍질이 진짜 예쁜. 다 다가오는 짠! 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가린 핑커스 제품인데 한섬 EQL에서 구매했거든요. 제 회사가 현대백화점 그룹 사다 보니까 할인이 돼요. 그래서 쿠폰이 온 거예요 이번에. 그래서 임직원 특가로 20에서 30% 쿠폰이었는데 역시 마가린 핑커스는 20%밖에 안 되더라고요. 약간 비인기 제품은 30%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켰습니다. 땡큐. 스티커도 주네요. 이렇게 포장이 너무 예쁘게 됐는데? 이런 하얀 치마고 구김... 면 100은 아니고 살짝 나일로 섞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약간 이 꾸겨진 맛으로 있네요. 치마에. 여기가 앞인데 여기에 리본 묶는 게 있어가지고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입은 거예요. 이런 느낌의 치마예요. 귀엽죠? 귀여운 것 같아. 주머니가 포인트. 지금 미역 옷이 좀 그렇긴 한데 이런 느낌의 옷이에요. 다만 지금 입어봤는데 단점이 속치마가 좀 천이었을... 같은 패브릭이었으면 더 좋았을 듯 합니다. 여름엔 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짠 이거. 크리스탈 라이트. 이게 이렇게 살게에 쿠팡이 7,000원에 파는 거예요. 특가로. 그래서 사무실 가서 먹으려고 했습니다. 저 맹무를 싫어하기 때문에 핑크레몬, 라즈베리 그린티, 체리, 석류 이렇게 세 가지 맛인데 체리 맛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한번 먹어보려고요. 우리 여자 선인분들 저희 밤메이트 분들한테 조금 나눠줄 생각이에요. 가방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데일리로. 오늘의 출근육은 출근육은 메종키친의 맨투맨이랑 마리떼. 마리떼. 여기 적혀 있어요. 마리떼 바지를 입어줬어요. 이 흰바지. 작년에 선건데 아주 핏이 예쁘다고. 이렇게 입고 오늘은 편안하게 나가려고 합니다. 완전 캐주얼. 그 잡채 아니냐. 얘는 20년도에 구매한 바바. 엄청 원했어. 20년에 구매해서 지금 4년째 엄청 잘 입고 있어. 그러면 출근하러 공. 핫도그 고춧가루 계란에 데이트에 배가 되는 시절 초콜릿 한 번 더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계란에 데이트에 지켜주기 요가 평범한 맛있습니다 평범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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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자루 를 대자루 긴 자리에다가 두 번째 대자루 미니 문 미니 도와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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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정말 맛있어. 두개 아니야? 응. 여기 계산 해달라 해. 천장만 가는 건데. 멀리서 왔어요 치즈가 아니다 생각보다 멀리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맛은 배가 안 내지 않았어요 마 handing out 치즈가 엄청 많이 내지않고 저는 치즈가 좀 더 잘했어요 치즈가 좀 더 잘 먹어요 치즈가 좀 더 bruttops 치즈가 좀 더 잘 먹어요 치즈가 좀 더 먹어요 치즈가 좀 더 잘 먹어요 치즈가 좀 더 잘 먹었어요 치즈가 좀 더 잘 먹은거 같아요 치즈가 좀 더 잘 먹었어요 인실리언스 원피스 러나스가 있어요. 이것도 한참 EQ에 대해서 꼭 손을 챙겼을 때 실물은 못 보고 나서 바시락처는 안 하거든요. 이런 청인 원피스인데 이쁘어가지고 색깔은 약간 쿨크림이 블레이적이에요. 19만 8천원인데 저는 할인받아서 12만원? 11만원대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. 얘는 저희 집에서는 반팔찌인데 여기 이렇게 허리 줌에 조는 디테일이 있거든요. 이렇게 디테일이 있고 또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디테일이 있고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정면에서 봐도 이런 셔링 디테일이 잡혀있는 원피스입니다. 뒤에도 잡혀있는데 뒤에가 좀 많이 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. 약간 멋스럽게 좋은 것 같아요. 미디움 구매했는데 미디움 하기 잘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윗도리가 너무 안 예쁘니까 이렇게만 보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